와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개니까 28개 들어왔네? 행운의 메시지를 불러줘라 여기서 호불도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서 성장점 교환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기기 바로 가차하겠지 싱글벙글하고 있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기기특 가차하기 전에 전 겁나 고운 저는 예장 대성공 극대성공이 터진 다음에 가차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 바로바로 안 하고 대성공 극대성공이 터지면 그제서야 가차를 한답니다 기기특 예장 강화 예장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가차 자 대성공 떴네요 바로 단차 한번 가볼까요? 아 아 잠깐만 머리가 그치 이거부터 해야지 그치 나는 본계 아 아 여기서 시루마서 먹어도 좋고 휴양월도 좋고 응 안해 응 안해 응 안해 응 안해 언제적 스카디야 응 케바 뽑았어 응 안해 응 이미 있어 코연스카야 오 오 이게 뭐야 와 진짜 신이다 신 오 오씨 뭐야 이거 오씨 음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뭘 돌릴 거다 아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뭘 돌릴 거다 아 여기서도 고우 뽑거나 아니야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오베론 보그업해도 좋고 둠코연 보그업해도 좋고 도만 보그업하면 안 좋나 아무튼 저는 둠코연이나 오베론을 노리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은 확정가차부터 들어갑니다 출발 자 확정가차는 다 볼게요 끝까지 누가 나오는지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자 프리텐더 프리텐더 프리 할일이지 슈우 프리텐더 프리텐더 포리노 프리텐더 포리노 프리텐더 포리노 포리노 프리텐더 포리노 프리텐더 이거는 예정 포리노 프리텐더 포리노 프리텐더 이제는 금구슬이 돌아갈 때가 됐네요 5성서버튼 나왔습니다. 포리너 포리너 프리텐더 포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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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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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 사성이사가 하나 확정 사성이나 확정 맞아 알고 있었어 와 근데 다행이다. 나 엑시엑시밤 없었는데 고맙다. 나 엑시엑시밤 내가 없었거든. 포리너 프리텐더 얼터해구는 절대 나오면 안된다. 얼터해구 말고 포리너 프리텐더 포리너 프리텐더 포리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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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포리너 프리텐더 프리텐더 포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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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야 오옹 나이스 아침 둠코앤 보거 팔렌듯 좋구요 자 잘 뽑았으니까 갈게요 음 너무 재밌다 여러분 저 잠시 재물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재물을 쓰기 위해서 부계정에서 재물 좀 털어내고 올게요 아 그러면 알케이드 같이 할 때마다 이거 계속해야돼 뭐 계속 가야돼 복주머니를 질러서 없애는 방법이 있다구요 자 여러분 잠깐만 이거 보기 귀찮으니까 돌 좀 지를게요 근데 얘는 뭐하지? 얘는 그냥 삼버서커 할까? 삼버서커 너무 노잼픽인디 삼버서커 너무 노잼픽이긴 한데 누구 뽑을까? 흠 여기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서 수행얼이나 아니면은 얘나 아니면 시로마사나 이렇게 뽑으면 돼가지고 흠 흠 흠흠 흠흠흠 흠흠흠 아니 어째다 아 너무 이거 근데 너무 노잼픽인디 어 이거 절대 뽑죠 아 자 여기서 여기서 도만 나와도 괜찮고 몰래 나와도 괜찮고 아 여기 또 가야겠다 여기서 여기 세명있죠 바제트 바제트 괜찮고 몰래 괜찮고 도만 괜찮아 어 여기 가야겠다 여기 이 피카츄 아 로딩 걸렸죠? 어 잠시만 로딩 걸렸다면 미입수 아니야? 넘기고 자 또 서번트 어 포리너 도만 Rosa 아 아 아근데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금태가 어 4성이상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네 걱정 하덜덜 마세요 네 걱정 하덜덜 마세요 아직 금태가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금태겠네요 제발 제발 얼터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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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 광대 네 어? 어? 그럼 혹시 저 광종하고 가차 런해도 되나요? 저 오늘 좀 개망필인데 저 오늘 좀 런해도 되나요? 아니 뭐 더블엑스가 뭐 XXXXX 뭐 X 몇개야 그냥 존노잼픽 돌릴걸 헤타 없어서 셋 중 하나라도 먹으면 이득인데 개노잼픽이나 돌릴걸 못알어 아맞다다 이제 더욱더 크레스도에 돌아올게요